네 안녕하세요 구독자님들 여기는 매미소리 옛날 생각이 저절로 나는 구리시 산호동에 위치한 외갓집 다육의 멋진 아이들을 소개합니다 혹시 이 아이를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? 어머 그려? 어머 새로운 트렌드인데 알고 있었어요? 어머 그랬어요? 신품종 자 하나 둘 셋 갑니다 추석 하나 둘 셋 어머 나 이러고 진짜 회사 다닐 때 해보고 처음 봐요 마음이 풍성한 한가위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다 추석특집 2탄 최초공개 최초 30% 아따 아우 좋아요 이름은 인더스트리아 가격은 15만원 짝대기 10만원 대단합니다 이게 뭐 30% 더 30%에요? 어머 세상에 30% 더 되는구만 30%는 45만 4만 5천원이구만 그죠? 자 일단 어마무시하게 예쁜아이 자 이렇게 갑니다 드론샷 갔어요 아따 진짜 대단히 멋있네 그죠? 아메 천상 다육이 아주 훌륭 반하게 생겼죠? 사이즈요? 어머 쟤떼 갖고와야지 이런아이야 이름이 인더스트리아 자 사이즈 봤어요? 어머 세상에 나 너무 좋다 그쵸? 내 손 안나올게 아우 시커먼 손 예 아유 그런소리 말아요 저기 그 덕소에 있는 우리 구독자님 한 분이 나한테 손 까맣하고 선크림도 줬어요 아 자랑해야지 어 자 너무 이뻐요? 아따 진짜 돌리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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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우 어마무시합니다 예 디미지 카메라 있어야 되는데 자 그 다음에 자 짠짠짠짠 이렇게 정면에서 보시고 짠짠짠 짠짠 짠짠 짠 짠 짠 짠 인더스트리 아 이름은 어렵지 않네요 오 인더스트리 너무 멋지죠 어따 그리고 자 신품중 인더스트리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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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썼어요 인더스트리아 15만원 30% 이상 세일하는 어머 진짜 멋있다 그쵸? 최초 공개 최초 할인 예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으랍니다 자 어머 세상 이렇게 한겨울에 볼 수도 있는데 그죠? 짠 짠 짠 짠 짠 짠 짠 진짜 멋있네 이 센치가요 한번만 더 어머 자 신비하노 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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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추석특집 2탄입니다. 최초로 공개하는 신상품이고 최초로 할인을 30% 합니다. 신품종 인더스트리아 15만원 짝대기하고 10만원 구경 다 했죠? 하나만 더 가려고요. 괜찮죠? 여기는 매미소리의 정겨움이 가득 담겨져 있는 구리시 산호동에 위치한 외갓집다 여기. 아따 멋있어요. 야 보러 왔어요. 아따 나는 야가 비슷한 아이가 있어요. 아니에요. 그럼 비슷하다고 그 이름 하면 안되는 겁니다. 이름은 핑크크루 가격은 3만원. 아따 진짜 멋있어요? 어머 세상에 화분은 구매하시면 화분 얼마냐 꼭 물어보세요. 자 사이즈요? 얘는 하나에 3만원. 사이즈 아따 좋아요. 자 하나둘셋점 요정도 사이즈. 아 좋습니다. 그리고 핑크크루에요. 어머 세상에 화분을 어쩜 그렇게 매치를 잘했대. 믹스앤매치. 아따 지금 영어도 할 줄 아네. 핑크크루이고 가격은 3만원이고 조금 전에 보았던 인더스트리아 따로 구매 가능하고 같이 구매 가능합니다. 그래서 인더스트리아는 최초로 공개하고 최초로 할인 30% 합니다. 그리고 핑크크루는 기존에 있었던 아이들이고 색감이 끝내집니다. 네 여기는 구리시 산호동에 위치한 정겨움이 가득한 외갓집다 여기에서 이렇게 멋진 아이들을 구경했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